교재 94페이지 보시죠. 4자리 감가상각입니다. 우리가 회계연리때부터 감가상각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익숙한 주제가 될 겁니다. 얘는 나름 유명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논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기억나잖아요. 만약에 차량이 5.1원짜리 차량인데 어떤 애들은 5년 동안, 어떤 애들은 10년 동안 생각하는데 다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연수라는 것이 경제적 수명. 이것이 결국은 사용예상기간을 말한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돈 되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몇 년 동안 사용할 거냐. 그 얘기가 결국 수익창출 예상기간과 같다라는 것이죠. 5년 동안 사용할 거다. 5년 동안 수익창출될 거니까 그럼 수익창출되는 기간에 비용을 칠하겠다라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논리다. 그래서 그 자산금액을 비용으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취득할 때 이미 감가산업비가 다 정해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감가산업비는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고 박스 보시면은 뭐 이미 내용연수는 핵수고요. 사용예상기간, 수익창출 예상기간, 돈 되는 기간. 상각대상금액은 취득가가 만약에 뭐 5천만 원인데 내용뉴스 종료시점의 처분가치가 만약에 천만 원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빼면은 4천만 원 되겠죠. 4천만 원을 상각하는 거잖아. 내용뉴스 동안 상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 목적상 이 세 가지 아시면 되겠지. 세 가지. 나머지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는 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 볼 필요한 걸 안 할 것이고 필요한 것만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95피를 가시죠. 95페이지. 정해법은 취득가 빼기 잔중같이 달려온 게 내용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쉽잖아. 이거는 뭐 더 할 거 없죠. 이 상각대상금액을 내용뉴스 동안 엠빵에서 시간에 비례해서 상각하는 거니까 엠빵에서 쫙 비용처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맥이 같은 금액 상각한다.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각. 뭐 더 이상의 부연 설명 필요 없죠. 정률법. 상각률 공식 외워봤자 쓸모도 없고 실무에서도 다 표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정부가. 기초정부가에다가 주어지는 것이죠. 상각률이 40% 주어지면 0.4. 0.4 주어지면 0.4고요. 퍼센테지로 나올 수도 있다. 상각률은 외울 필요가 없다. 내용연수 전중가치. 취득원가 가지고 상각률이 나오는 건데 그건 주어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취득가 빼기 전기말 감각가상각 누계기 있죠. 전기말 감각가상각 누계. 그래서 그것이 기초정부가고 다 회계원리 때 한 거고 연수학계법은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차피 예절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 상각대상금액을 뿌려주는 것인데 예절을 통해서 해보자. 생산량비리법. 단 한 번도 안 나왔었죠. 단 한 번도 안 나왔었죠. 예상생산량. 총 예상생산량물의 단기 실제생산량이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 예상치 중에서 단기 실제생산량. 이것도 상각대상금액을 그렇게 뿌려주는 것인데 모든 시험에서. 이거는 모든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죠. 바로 예절을 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절은 그냥 회계원리수준의 예제입니다. 그래도 빠르게 복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쭉 데이터가 조졌고 정액법은요. 취득값.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요소됐죠. 매년 같은 금액 상각이다. 정료법은 기초정부가 곱하기 상각률인데 첫 해는요. 첫 해는 기초정부가가 사실상 취득가랑 같겠지. 왜냐하면 기초정부가가 취득값. 전기말 값가상각두계인데 첫 해는 당연히 전기말에 상각된 게 없으니까 취득가 자체가 기초정부가고 거기다가 주어진 상각률 대리면 된다. 45.1%로 주어지면 그래도 0.451%로 나올 때도 있고 소수적으로 대놓고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고 그 다음에 2년들은 취득값. 전기말 값가상각두계 이렇게 해서 동일한 상각률 때려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료법이고 연수학계법 그래 아까 연수학계법 안 했잖아 연수학계법 걔는 이제 가중치를 주는 것이죠 가중치 내용연수가 5년이야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상각하는 거죠 역시 걔도 취득값 빼기 잔정가치 상각대상금액을 가중치 처음에 5만큼 2차정도 4만큼 이렇게 3 2 1만큼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둬서 상각하는 건데 이거 다 더하시면 5 4 3 1 하면 15 아니 5 4 3 1 다 더하시면 15라 그 다음에 5만큼 2차정도는 5 4 3 1 분의 4만큼 이렇게 해서 상각하는 것이죠 3차정도는 그럼 15분의 3 4차정도는 15분의 2 5차정도는 15분의 1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그럼 1 2 3 4 5 년도를 다 더하시면 당연히 취득값 빼기 잔정가치만큼 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목적상 정해법 정율법 연세학기법 하시면 된다 생산량 비례법 걔는 뭐냐 각종 시험에서 한 번 안 놨는데 걔 뭐냐 바로 눈으로 보시죠 뭐 취득값 빼기 잔정가치 똑같고 그러니까 정율법만 기초정보가 베이스고 나머지는 다 삼각대상금액 베이스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삼각대상금액 이것도 삼각대상금액 하고 전체 예상생산량 6천개 중에서 실제 생산량 1,500개 2차연들은 전체 예상생산량 6천개 중에서 실제 단기생산량 3천개 이렇게 해서 쫙 뿌려지는 거죠 됐죠 당연히 회계의 원리수준의 예제인 거고요 근데 기중치득 하기 때문에 그냥 기중치득 단기중 치득할 때 그게 어려운 주제 그리고 실제 더 시험에 부합되는 주제가 되겠다 글씨 보지 마시고 바로 해보자 글씨로 일단 1년치 생각하고 뿌려준다 했는데 문제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단기중에 치득했다는 얘기가 7월 1일날 치득했다 4월 1일 치득했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의법하고 정의법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고 연수작기법은 한 가지 방법 보여드렸는데 연수작기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뿌리 방법이 정의법 정의법은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럼 제가 둘 다 설명하냐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제가 둘 다 설명했어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면 이하씨 시험장 가면 뭐로 풀까 괜히 고민되잖아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설명드릴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이해가 안 된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하시면 돼 여러분 각자 정의법 컨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액슬 1년치 취득했으면 매년 똑같은 금액 상각됐겠지만 액슬 1년치 취득 안 하면 다른 거지 언제가 첫 해가 다른데 첫 해가 취득값 빼기 전중가치 오케이 하고 나누기 5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1차 년도잖아요 바로 해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써놓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취득값 빼기 전중가치 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든 곱하기 5분의 1을 하든 같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이건 1년 전체잖아요 어디가 달라지는 겁니까 첫 해만 달라지는 거지 12분의 9 계산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2분의 9가 어디서 났냐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면 4, 5, 6, 7, 8, 8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월 31일은 13월 1일이기 때문에 13 빼기 3은 9 그래서 9 9개월만 사용했으니까 시그널 흐름에 따라 삼각하면 9개월만큼 삼각하는 거지 9개월동안 사용했으니까 9개월동안 우리가 수익 창설됐고 9개월동안 나머지 2년도 3년도 4년도 계속 뒤에는 뭡니까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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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됐어요 두 번째 정리법 이렇게도 쓰면서 해보자 기초정보가 자 차트는 기초정보가가 취득하겠죠 상각률 0.369 그럼 36.9 그러니까 0.369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떡해 또 뭐 4월 1일날 사용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그때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했으니까 뭐 12년에 9개월 하시면 되겠지 그럼 걔가 얼마인가 봤더니 잠시만요 제 숫자 컨짐 좀 해봅시다 어딨냐 제가 두 가지 방법 다 써놔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대 5.5.3.5.0.9 그 다음에 취득과 빼기 전기말 감가상 2개 이거잖아요 이거 파기 똑같은 상각률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또 5.3.3.7.5.0인가 보네 여기 컨닝 해보니까 정해법이든 정릴법이든 첫 해만 잘 신경쓰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1년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뭐 월할 계산할 거 없잖아 첫 해만 월할 계산한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괜히 뭐 둘 다 안락하지 마시고 한 가지 방법만 잘 습득하시면 되겠고 이 기중취득이요 연수학기법이 제일 잘 나옵니다 뭐 실무는 연수학기법? 아무도 안 써요 정해법 아니면 정률법 거의 다 정해법이죠 한 97,8%는 근데 그 실무고 우린 수험생이니까 어려운 걸 잘 내거든요 연수학기법이 기중취득이 돼서 왕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해 연수학기법 한번 보자 걔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걔는 별애가 없어 걔는 별애가 없어 무조건 방법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린 글에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X1년 4월 1일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끊는 겁니다 X2년 3월 말 X3년 3월 말 이렇게 1년 단위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가상 하는 그런 컨셉이니까 방법이 걔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여기다가 감가상 학비 계산해보죠 여기 뭐 취득가가 200만 원이고 빼기 잔정 가치 20만 원 내용 예수 5년이죠 어떻게 연수학기법이니까 5,4,3,2,1분에 5만큼 1,2,3,4,5,5,5,5,5,5,5,5,5,5,5입니다 얼마야 60만 원 여기도 취득각 빼기 잔정가치 한 다음에 가중출도 삼각하는 거잖아요 543의 1분의 4만큼 이거 얼마입니까 48만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보나는 거지 여기 1년말이 있다 결산일 그래서 X1년도 감가사비 2년도 감가사비를 계산해보죠 1년도 감가사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2년 3월 말까지 60만원 구간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월이요? 9개월 13 빼기 4에서 12분의 9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계산기 45만원 됐고 그렇잖아요 4월일부터 3월 말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6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X2년 말 물어봤으니까 9개월치만 생각되는거지 1년도는 문제는 2년도입니다 2년도는 섞여있어 60만원 곱하기 12분의 3 더하기 일단 얘는 어디입니까? 여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0만원 구간인데 여기는 3개월 구간이잖아 3개월 아니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3개월이잖아 3개월 그 다음에 48만원 구간 이 48만원인데 그중에서 9개월치 왜냐하면 4월일부터 12월 말까지 13 빼기 4 하면 9잖아요 그렇게 해서 48만원 구간은 또 12일에 9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기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겁니다 50일만원 45만원 50일만원 자금투해보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얘는 반드시 마지막 조에도 선왔지만 별의 같은거 없다 반드시 1년치 감가사필 계산해서 이 그림 그리에서 한 다음에 배분 쪼갠다 이거입니다 걔는 방법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연수약계법 기중취득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산을 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배분하고 됐죠? 손상합니다 예제부터 풀겠습니다 예제 예제부터 풀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상 예제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질문이 쭉 있는데 이걸 하면서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조금씩 조그만 글씨로 데이터가 4년까지 이어졌어요 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 말 회계를 요즘에는 전략 과목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전략 과목이 아니었죠 회계 때문에 망한다 회계는 40점 초반만 하자도 시험 붙는다 이런 분위기가 2014년까지 그렇죠? 저의 등장 전까지는 그랬다가 제가 2015년부터 강의하면서 막 평균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 와중에도 전략 과목으로 회계약을 많이 삼는 이 와중에도 회계가 정말 미친듯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최근에 뭐 최근이면 정말 뭐 몇 달 전이죠 합격자 간담회 거기 갔더니 뭐 이런 분이 있었어 막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모의고사 반을 들었다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모의고사 반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강의 거기서 33점 맞았대 그런데 최종적으로 90점 맞았다고 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가 충격먹고 모의고사 반 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입장인데 33점 맞고 거의 꼴찌하니까 모의고사 반은 뭐 되게 많아요 사람 항상 마감되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거기서 거의 꼴찌하니까 충격먹은 거지 그럼 저는 또 심지어 자극도 줬습니다 물론 그분한테 자극 주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모의고사 반에서 50점이 안되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자극을 좋지 진짜 까칠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두 달 만에 60점을 올린 거지 쉽게 말하면 33점이 90점이 된 겁니다 수석이 95점인데 회계약이 거의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점수가 되겠죠 아마도 엄청나게 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열심히 했대 회계 너무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놀랬죠 야 그런 사람이 다 있냐 하는데 손은 앞에서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간다면 뭐 호텔 같은 데서 밥 먹는 거거든요 대화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최근 가장 최근 일입니다 만원 주고 샀다 희망을 가지시라고 연습 많이 살 길이다 그분은 두 달도 안 됐어 두 달도 안 됐지 뭐 모의고사 반이 뭐 시험보기 거의 한 달 반 전에 시작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거의 60점 가까이 점수 올린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라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미친듯이 열심히 한 사람은 되는 건데 그냥 뭐 적당히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규법 삼각해서 10년 동안 삼각했다 그럼 나누기 10으로 해서 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천 원만큼 감가사삐가 인식됐겠죠 장부가는 9천 8천 이렇게 계속 갔겠지 이거 풀면서 내용 정리 안 됐었죠 천 원만큼의 감가사삐죠 그래 뭐 익숙한 글입니다 장부가 그림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2년 말에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2년 말에 손상 손상이 뭡니까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자산을 까고 비용치리 감가사삐도 그런 개념이잖아 자산을 까고 비용치리 좌변에 감가사삐 대변에 감가사삐 녹액해서 회계 올릴 때 다 공부했었죠 항상 회계에서는 자산의 가치